민호 씨 제가 물어보는 거 다섯 글자로 대답하는 거예요? 오늘 속옷색? 어? 오늘 속옷색? 음... ㅅㅂ색 좋아! 좋은데? 피곤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시작했다 나는 시작했다 민호 씨는 스텝을 되게 많이 아끼시는 거 같아요 격하게 앞뒤로 와요 격하게 앞뒤로 와요 오 그 빵해졌어 귀여운 거 아니거든 여기 봐주실래요? 오늘 속옷색 음... 어두운 색 음 어두운 색 그럼 보여줘 아니지? 미친 거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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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 돼? 화이팅 또 즐거웠어 최정만의 영상 지금 기분은? 겁나게 덥다 땡큐 불렀죠 만낙이자 사실 몰랐... 썼쟈 사실 몰랐썼 그럼 마지막 할 말? 항상 고마워 항상 고마워